안녕하세요. 석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예전에 기타 처음 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함께 설명했던 내용인데 튜닝기를 사용할 때 이제 초보분들에게 기타 모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헤드에 끼워서 쓰는 집계형 튜닝기를 사용하게 됩니다. 뭐 디자인이나 조작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드를 바꾼다던가 하는 건 대부분의 튜닝기에서 동일하게 있는 기능입니다. 간혹 조작 버튼이 아예 없는 튜닝기는 이제 그냥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튜닝기 상태에서 쓰시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이 튜닝기도 보시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조그맣게 C라고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. 이게 뭐냐면 크로매틱 모드를 의미합니다. 이 튜닝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C 크로매틱 모드, G 기타 모드, B 베이스 모드, V 바이올린 모드, 그리고 U 우쿨렐레 모드까지 다양하게 모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왜 통기타 이야기에서는 기타 모드가 아니라 크로매틱 모드를 추천하는 건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크로매틱 모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음의 순서대로 튜닝기에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아직 음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분들은 이제 이것부터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의미냐면 D보다 높은 음은 E고 그 다음에 G보다 낮은 음은 F고 이런 식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간단히 표를 통해서 어떤 순서로 음이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. 자 그런데 이제 기타 모드는 어떤 차이냐 기타 줄에 번호를 알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E보다 낮은 건 D샵 혹은 E플랫 그 다음에 낮은 게 D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6번 줄이 많이 풀어져서 D음이다 하면은 나는 6번 줄을 튕기고 있는데 4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. 얘는 그래도 D가 같이 표시되니까 볼 수는 있겠지만 숫자만 표시되는 튜닝기 같은 경우에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. 어? 난 왜 6번 줄을 튕기고 있는데 4라고 표시되는 걸까? 기타 줄에서 4번 줄의 기본 튜닝음이 D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D를 4번으로 인식하는 거죠. 실제로 이것 때문에 통기타 이야기에 의해 직접 기타를 갖고 방문해 주셔서 이제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튜닝기를 사갔는데 고장났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잘 설명해 드려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렸던 거죠. 이렇게 아직 기타라는 악기가 익숙하지 않고 음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면 기타 모드보다 크로매틱 모드를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음의 개념을 좀 더 익히신 후에 그 이후에는 어떤 모드를 쓰셔도 어렵지 않게 튜닝을 하게 될 겁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초보분들에게 튜닝할 때 기타 모드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. 2021년도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한 해 동안 저희 통기타 이야기를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이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내년에는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또 더 좋은 그런 서비스로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